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깎아먹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들으시고 내가 투자해서 이런 실수 하진 않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동학게이미의 스승 박세익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세익님은 세 가지로 기업을 나눴습니다. 성장기업, 사이클기업, 쇠퇴기업 이 세 가지 기업군별로 많이 투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는 건데요. 성장기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성장하는 기업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막 정말 모든 언론에서 막 유망하다, 누가 봐도 정말 미래가 찬찬한 이런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성장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기업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뭐 1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계절 단위가 될 수도 있고 5년, 10년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보일러 만드는 회사 같은 거 되겠죠. 여름에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 보일러 수가 좀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매출이 겨울 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봄, 여름에는 뭐 매출이 잘 안 나오다가 뭐 가을, 겨울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순환을 보여주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이클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쇠퇴기업인데요. 이 쇠퇴기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낙후돼서 쇠퇴하는 기업인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제지회사들, 뭐 아니면은 뭐 또 우리나라로 비와이씨 같은 이제 약간 뭐 조금 이제 낙후되고 쇠퇴된 약간 섬유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오롱 같은 기업은 뭐 성장하고 있지만 뭐 정말 낡은 그 기업도 있죠. 더 이상 이거는 뭐 시장이 커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상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이런 쇠퇴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쇠퇴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군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할 때 실수하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기업입니다. 성장기업. 이 성장기업은 아까도 말했을지 막 매년 엄청난 성장하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런 성장기업을 투자할 때 많이 한 실수가 뭐냐 이런 실수입니다. 바닥에서 벌써 50%나 올랐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사? 이런 이제 뭐 그런 거죠. 내가 테슬라를 사려고 봤는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거죠. 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서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박세희 그 저자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한 투자들은 늘 이렇게 바닥에서 주식을 사지 못한 아쉬움만 한타하며 성장주 매수 기회를 포기해버린다.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벌써 이거 50%는 올랐는데? 이 생각 때문에 투자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강세장을 주도하는 실적 성장주는 최소 100%에서 1000%까지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0% 오른 거는 아직도 오를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단기 꼭지에서 매수 후에 마이너스 30% 손실 나면은 손절매 규전 준수 명목으로 손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손절매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투자해서 몇 퍼센트가 손실이 나면은 이제 손절매 하겠다. 정해두고 원칙에 따라서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기업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내가 샀을 그 시점이 고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고점인 시점에서 만약에 30% 빠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눌림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지 매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기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장주는 대부분 마이너스 30% 하락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러온 눌림목 조정이 온 뒤에 다시 한 번 급하게 강하게 반등하는 강한 랠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장주에 투자하셨는데 마이너스 30%가 됐다 이러면은 기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이때를 더 매수 기회를 삼아서 투자를 더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실수는 뭐냐? 플러스 30% 수익 봤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다른 성장주를 찾는 겁니다. 30% 수익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사실. 그런데 성장주에서는 30% 수익 봤다고 파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장주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300%, 1000%까지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 보고 판다? 이러면은 내가 이 수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주에서 잘 골라가지고 30% 수익이 났는데 단기간에 그런데 내가 팔고 다른 성장주를 찾는다? 이거는 전형적인 꽃을 보고 잡초를 키우는 메메스타라는 거죠. 여기서 꽃이라는 게 성장주죠. 그런데 이 꽃을 뽑아버리고 거기에 잡초를 다른 주식을 사서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지 않는 소외 주식을 찾을 게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보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실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사이클 기업입니다. 사이클 기업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는 기업이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일러 회사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도 순환을 하죠. 호황 있고 불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것은 꼭 1년 단위는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사이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될까요? 경기 사이클 바닥에서 실적 부진과 함께 고퍼 얘기하면서 저점에서 매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 회사 좀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봄, 여름에 매출이 안 나와주니까 이익이 잘 안 나와주니까 그때 퍼를 계산하면 주가 대비해서 당연히 피가, 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가을, 겨울에는 실적이 왕창 잘 나와주니까 당연히 퍼가 낮아지게 되죠. 주가가 그대로의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순환 주기상 부진이 나올 타이밍에 이걸 진짜 부진이라 생각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팔아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사이클 급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가 특성 이해하지 못하고 반등하자마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실적 사이클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반등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자마자 본전 됐다고 팔아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클 급에서는 이러시면 안 된다.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가 특성 이해하고 반등 초기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때 더 매수를 하시든지 더 오래 보유하셔야 충분히 그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클 급에서 하시는 세 번째 실수 실적이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에서 접어주시기라고 얘기하면서 고점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의 최고점 가을 겨울 보일러 같은 가을 겨울의 최고 실적을 달성한단 말이죠. 그때 당연히 그 최고 실적 대비 주가는 그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접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야 이거 엄청 싼데? 그때 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안 된다. 이 사이클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되셨으면 사이클 순환 국면이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걸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주가를 판단하셔야지 이 사이클 기업은 주기에 대한 이해 없으면 잘못 흐름을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파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태기업입니다. 세태기업은 쉽게 얘기하면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지회사 이런 게 사양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세태기업들은 이런 걸 많이 착각합니다. 경기 사이클 주식으로 착각하고 지난 접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만 주가가 계속 어쨌거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 하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접점까지 왔네?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세태기업은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난 접점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해서 전접점 그 가격 부분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더 지하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태기업의 특징은 고점과 접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그게 세태하고 있습니까? 이런 주식은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세태기업 투자하실 때는 전접점을 진짜 이 기업의 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태기업에서 두 번째 많이 하신 실수 자산가치만 믿고 저 PBR 주식으로 분류하면 매수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땅이 멈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 대비 땅의 가치가 높거든요? 이거 저 PBR이네? 라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YC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공장 부지 있던 거 있어가지고 공장 자체는 낡았는데 서울의 요지에 땅을 갖고 있거나 지방 요지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값이 오른 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땅값을 계산해보면 너무 싸 시가총액 대비 너무 싼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경우에 이제 실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태기업의 PBR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PBR 0.5 싼 거거든요? 근데 0.2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PBR 0.5에 매수해서 0.2에 뭐 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60%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태기업은 너무 PBR만 낫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태기업에서 많이 하실 실수. 제품 수명주의가 거의 끝난 제품을 생산하면서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인데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장기 투자 관점을 계속 보유하는 거죠.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다 끝났어요. 소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이제 뭐 일반 피처폰이 되겠죠? 피처폰 기업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해야지 이제. 근데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피처폰을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죠? 계속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인데 손절매를 못하시면 안됩니다. 이걸 장기 투자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품 수명주의가 거의 끝났다고 치면은 거의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이제 팔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태기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태기업은 왜? 말 그대로 세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본질에 나온 주위 시장에서 수익을 깎아먹는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세희 전문님 박세희 대표님이 하시는 이 실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런 실수를 내가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고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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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